안녕하세요. I'm Kevin. Thank you. 아니죠. 말을 하고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인데 그 요소에서는 저는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무료입니다. 여러분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 영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. 여러분 영어 즐기세요. 더 이상 손 남겨 하지 마세요. 안녕. See you soon.